여야 대선 후보들은 오늘 개별적으로 토론회에 참석해서 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통합을 저해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토론 요청에 중범죄 후보와의 토론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유수환 기자입니다.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.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대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거부 의사를 표했습니다. 이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이 부족해 집값 오르는 일 없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가족 검증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아들 도박 의혹에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.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두고는 원인은 부정부패가 없어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중범죄 혐의가 확정적인 후보와 토론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 이 후보와의 토론회에 거부 입장을 재차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는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며 정치적,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전두환 옹호 발언에 호남인 트라우마를 건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. SBS 유수환입니다. 기상캐스터